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강단만 조금 켜주고 에코를 좀 더 넣어주세요 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 또 기상이변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눈부신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희귀병 난치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매우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과 소망을 빼앗아가는 이런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우리의 건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우리의 건강을 그것으로 완전하게 또 코로나로부터 지킬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cctv를 설치하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재난과 우한과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까 도둑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집안에 들어오는 우한과 이런 재난은 막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을 들면 그 보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고 상해보험에 들면 상해보험이 우리를 상해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천재 지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이런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하는 이런 환상 가운데 있었지만 과학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지면 우리의 미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가정 그리고 자녀와 사업 미래 모든 것을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사귀는 남자에게 가서 자기야 결혼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마 내가 행복하게 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거의가 대답을 하죠 만약에 물어봤는데 나 책임 못 져 이러면 그런 남자하고 결혼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때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 그러나 그 누구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를 아끼는 그런 어떤 친구도 또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도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하는데 의식주에 대한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본 그분에게 부와 귀와 건강과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 있고 능력 있고 배경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미래를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 주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권세 있고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대단히 좀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염려했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벗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아무리 부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우리를 천재 지변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을 위협하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의 자녀들 나의 미래 노후 그리고 나의 건강 또 내 앞길 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자녀를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그렇게 할지라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입니다 마태본 6장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계속 보겠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겠죠 그러면서 너희들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르시니까 아무것도 그것들 부족한 것이 없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실감을 하지 못하고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믿음 가졌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러면서 신앙 성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권세 있는 자의 아들만 돼도 그런데 만앙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대신 그 놀라우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마 나는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내가 불편하고 뭔가 구속받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펼쳐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 속에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 예수 구원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내가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모셔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분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살게 되고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 그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녀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 나는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나 안 믿어 당신 안 믿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의 빗장을 벗기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 믿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앞길도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나의 사업도 모든 것 다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안 맡기고 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안 맡겨 그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안 맡기니까 하나님이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자 잠원 16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요하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너의 행사를 하나님 요하가 하나님의 성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행사란 말은 모든 것을 그런 의미예요 원화의 모든 것을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너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게 한다고요 여러분 또 한번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37편 5절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요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내 길을 또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요하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여러분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고자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의 앞길도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책임지고 맡아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자기 앞길을 안 맡겨 그리고 자기가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자 10편 55편 2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짐을 요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여기 보면 여러분의 짐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시기하라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네 짐을 네 인생의 짐을 네가 지고 무거워하고 고통스러운 그 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으시고 너를 요동치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자 베드로전스 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 보면 너희 염려를 일부만이 아니라 다 죽게 맡기라고 가정의 염려 사업의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미래도 노후도 내 영혼도 내 삶의 문제도 그리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모든 염려 내 앞길 나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맡겨야 돼요? 안 맡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고 계속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자기가 그 짐을 다지고 염려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자기 앞길을 안 맡기니까 방황하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경향을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누구는 안 맡기고 싶어서 안 맡긴 줄 아세요? 나도 맡기고 싶은데 안 맡겨진대 어떤 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식도 이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사업도 맡깁니다 내 앞길도 맡깁니다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또 안 맡겼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맡겨버리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마태복 6장 3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보면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입히시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고 하면서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그 백합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냥 들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 그냥 놔두겠냐 다 너희를 책임지고 맡겨준다는 책임져 준다는 건데 왜 너희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냐 왜 그런다고요? 왜 못 맡기고? 믿음이 작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목욕탕에 별로 갈 일이 없는데 목욕탕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이제 카운터에 있는데 이렇게 써졌어요 아니면 그 목욕탕 안에가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아니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CCTV나 이런 건 잘 돼있으면 옛날에 귀중품을 주인에게 안 맡겨가지고 있잖아요 카운터에 안 맡겨서 분실해가지고 난리가 난 일들이 있었죠 대부분이 지갑에다 귀중품을 넣어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분실시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말을 믿고 있잖아요 그 글씨를 믿고 가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맡겨요 맡기면은 이 사람이 책임지고 지켜줄 것이다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사업, 건강, 미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모든 행사를 여왁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 길을 여왁께 맡기라겠죠 내 짐을 여왁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를 줄게 맡기라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져 주신다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욕탕에 써는 카운터에 써는 그 말은 믿고 맡기면 써 있잖아요 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땅에 떨어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이걸 믿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왜 그래요? 믿음이 안 들어가서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믿음은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어때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해 어떤 때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또 천국 못 갈 것 같고 이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까? 혹시 또 천국 못 가는가? 이런 게 없어져요 나는 무조건 구원 믿음이 성장하면 확신이 딱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에는 하나님께 못 맡겼었는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내가 해봐야 안 되더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그걸 아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무 걱정 안 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세요 빌보 4장 6절로 7절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 사업 문제 어떤 사람 자녀 문제 어떤 사람 여러 가지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에 있고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거리도 생길 때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아멘? 저는 이제 자녀가 한 명밖에 없지만 제 능력으로는 제가 이 아이를 유학을 보내거나 어디 하거나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왜? 내가 꼭 지금은 이제 좀 더 제가 사례비를 받지만 예전에 한 달을 그냥 딱 먹고 살 만큼만 사례비를 받으니까 무슨 여유가 있어요 어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메이커 신발, 메이커 옷 한 번 사준 적이 없어요 왜? 뭐 여유롭지 못하게 제가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가 보면 이제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 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하고 또 성교학 석사하고 목회학 박사하고 또 박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제가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가장 비생산적인 게 뭐냐면요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나에게 좋은 게 없어요 염려는 우리의 건강과 정신건강과 이런 모든 것에 해로울 뿐이야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위기 없고 비생산적이에요 그 염려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기도와 강구, 기도하고 강구는 더 간절한 기도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고 맡기라겠죠 그러나 모든 질학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떨 때 여러분이 앞에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그걸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요 어떨 때는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염려가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기도하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나 상황을 볼 때는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세계의 강대국 최고의 그때 강대국이죠 그 나라에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부모 형제와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도 그 인생을 책임져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앞길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 인생을 책임져줄 수 없는 그런 정말 포로로 끌려간 이국당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오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을 책임져주실 것입니다 희승야 왕도 여러분 보면 그런 성경에 병이 들어가지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죽을 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치료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게 하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주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봤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지금 이 나이에 죽기에는 너무 그러다 해가지고요 희승야 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희승야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래서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 이슥이야는 또 보세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 직전인데 이 아수르 왕이 그 군사령관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협박 공간하는 편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딱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협박 공간하면서 하나님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겨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나요?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9대 18만 5천명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 아수르랑 사내림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다른 데 전쟁을 일으켜 돌아가게 해가지고 자기 두 아들들의 칼에 찔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책임져주시고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동선안도 모든 길이 맡겨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래에 그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주시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고 세 번째 기도하면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네 이름을 장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가난한 땅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갈대아우루 고국을 떠나서 이국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아무도 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유대인이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200만이라고 하는가? 100만, 200만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가 지금 해외에 수백만 명이 700만 명인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거기 가면 미국 땅에 어디 웬만한 데 가면 한국 사람 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난한 땅에 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그러면 여러분 삶의 도전을 버리고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을 다 떠나서 가난한 땅으로 갔는데 누가 그 인생을 책임져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주겠어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아가지고 나오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여러분 어때요? 사막이었구나 거기는 거의 풀도 없고 길도 없고 모래바람 불고 불뱀과 정갈이 무섭고 낮에는 엄청난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춥고 거기서 또 광야 거기서는 어때요?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에서 60만 명이 넘었는데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거 마실 걸 구하면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해가지고 가난 땅으로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아무것도 없는 양식이 없는 광야에 매일 새벽마다 만나라는 걸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더위로부터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구름기둥 이쪽으로 가는데 난 저기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 구름기둥 인도 안 따라가고 저쪽 반대쪽으로 가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서 이 사람은 길을 잃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책임져주시는 그 손에서 벗어났어요 스스로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주시지 않아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세요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그걸 지금 병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는 시간 동안 그걸 경험을 했어요 내가 무엇이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가 그때는 책자도 제대로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얼마나 연구하고 연구하고 그러겠느냐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금식하면서 묵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았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겠죠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이 말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항상 이런 염려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뭘 먹을까 뭐를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마요 의식도 걱정하지 말래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먼저 살아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식적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않게 해 주세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와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질병에 병들었어도 고쳐주세요 아멘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병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건강할 때 주님이 이래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당신이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6개월 동안이라도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6개월 동안이라도 안 죽었어 병원에 가서 칭찬해 보니까 어때요 아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암에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제가 그거 보거든요 삶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먼저 목사님들도요 목회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사람은요 자녀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주시든지 아니면 도울자를 보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정말 축복해 주신 놀라운 길로 인도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목회보다 자녀가 있잖아요 우상이 돼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너무 속이 나요 아니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뭐 한 분인데 그런 거예요 자녀를 무슨 어디 대안학교인가 보낸다고 하면서 사모님이랑 목회를 적고라도 직장생을 해서라도 대안학교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대부분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자식이 우상이 돼 있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데 내가 목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다 할 건데 아니 목사님이 세상에 다 돈 버는 거 버리고 뭐 한 사람이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저러면 되나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몇 사람이 반대해도 기어하이 그 막 보내더라고요 보낸 데 가서 어떻게 애가 잘 된 게 아니라 삐딱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결국에 학교 다니다 중간에 왔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거지 그게 성도님들도 보면요 여러분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보면요 주님 나라와 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저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식이 우선이 되고 사업이 우선이 되고 자기 뭐가 우선이 되고 이런 사람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재단을 딱 만들어요 재단 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집 짓기 전에 가서 먼저 장막을 지기 전에 먼저 딱 재단을 쌓아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양이나 소를 틀어가지고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게 뭐냐면 재단을 쌓았다는 말이 뭐냐면 먼저 어디를 갔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의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베의 재단을 쌓았고 기도의 재단을 쌓았고 감사의 재단을 쌓았고 헌신의 재단을 쌓아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리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보시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1621년인가 미국에 지금 오늘날 미국이 된 것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영국에서 그때 1600년대 초에 굉장히 개신교도 오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개신교인들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후손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신대륙인 아메리카 지금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목선인데 대상을 건너서 생사를 넘어서 동부해안의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미국이라는 나라 그래서 우리 딸라이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놓친 게 뭐냐면 영국에서 배가 출항을 할 때 배 한 척이 출항을 한 거야 또 다른 배 한 척이 같이 출항을 거했어요 근데 그 배는 어디로 갔냐 이 청교도들이 탄 배는 북미로 갔는데 그 배는 남미로 가요 남미로 가는 목적이 뭐야 그 사람들을 또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이 남미에서 다이아몬드 막 금강이 엄청나게 금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아니라 다이아몬드 금을 찾아서 남미로 갔어요 근데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기 위해서 북미로 왔던 미국으로 왔던 청교도들은 그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부강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어서 이렇게 했지만 남미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금을 찾아서 갔던 그들은 신앙도 돈도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 우선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막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 했는데 왜? 왜?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사는 것보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그 많은 우리에게 산상순의 일부분인데 오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막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이럴 때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 제대로 먹고 살기는 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먹이고 저 들의 백합화도 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 하나님을 그냥 버려둘 것 같으냐?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마 아멘 하나님께 맡겨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부터 책임지시키자 그리고 여러분이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인도를 따라 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게 살려가면 그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기도하겠습니다